자 이번 시간에는 예외 집어던지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예외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폭탄 같은 겁니다. 그 폭탄 같은 거라는 게 재밌는 이 접근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외라고 하는 이 폭탄 어떤 문제죠.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던질 수도 있고 자기가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번 시간에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있는 이 예제는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어떠한 파일을 읽어서 그것을 화면에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자 근데 파일을 읽는 방법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수업에서 본질이 아니고 우리 수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외이기 때문에 제가 이 코드 자체에 대한 동작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우선 파일을 여러분이 읽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new file reader라고 하는 객체의 인자 값으로 여러분이 읽어오고 싶은 파일의 이름을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그 인스턴스를 new buffered reader라고 하는 객체의 생성자에게 전달을 해서 또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r reader라고 하는 변수에 담었고 그 변수의 데이터 타입은 buffered reader라는 변수의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런 클래스들은 java.io라고 하는 패키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인포트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eReader.readline 즉 buffered reader 클래스의 readline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여러분이 열었던 이 파일이 파일의 내용을 읽어서 그것을 input 변수에 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제가 실행을 시켜볼게요. 여기 뭐라고 적혀있나요? 보시는 것처럼 unhandled exception type 파일 not found exception 즉 파일 not found exception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핸들링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io exception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현재 처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에러가 발생한 겁니다. 그 전에 이 코드를 여러분이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저처럼 java eclipse 환경이라고 한다면 java tutorials라는 이 프로젝트 안에 out.text라는 파일이 만들어져 있어야지만 이 소스 코드를 여러분이 실행했을 때 정상적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out.text 안에 1234라는 텍스트를 그냥 적었어요. 어떤 걸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우리 한번 동작할 수 있도록 한번 바꿔보죠. 동작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왜 이런 에러가 발생했는가를 찾는 것이죠. 여러분이 eclipse와 같은 에디터를 쓰고 계시다면 문제가 생기는 곳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주죠. 그 얘기는 여기서 뭔가 의심되는 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컴파일러가 여러분들께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에 unhandled exception type not found exception이라고 뜨죠. 그리고 밑에 quick fix available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빠르게 이 문제를 수정한다라는 추천이에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두 번째에 있는 이것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try catch문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에디터를 썼을 때 이 id를 썼을 때 편리한 점이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미리 파악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제공해준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왜 파일리더가 이 문제를 발생시켰는지를 다시 돌아가보면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파일리더라고 하는 저 클래스의 매뉴얼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클립스에서는 이러한 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자바의 문서를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그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자 여기 있는 파일리더라고 되어있는 것 보이시죠? 자 여기다 더블클릭을 하면 저 파일이 파일리더라는 저 문장이 저 단어가 선택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F위키를 누르시면 도음말이 나타나고요. 그 중에서 자바헬프에 자바 닥포 자바이오 파일리더 파일리더 라고 하는 생성자에 대한 도음말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죠. 요거를 클릭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어 지금 제가 선택한 파일리더라고 하는 저 생성자에 대한 자바 api 문서의 도음말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도음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Throws 라고 되어있는 것 보이시죠? 그리고 파일 라파운드 익셉션 이라고 하는 예외의 한 종류를 파일리더라고 하는 생성자는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뜻이 Throws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파일리더라는 생성자로 여러분이 파일의 이름에 해당되는 문자율을 전달했을 때 그 파일 이름에 해당되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파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죠. 낭패죠. 파일을 읽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파일럿 파운드 익셉션 이라고 하는 예외가 발생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Throws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적혀있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파일리더라고 하는 파일리더라고 하는 이 생성자를 사용하는 쪽에서 반드시 파일럿 파운드 익셉션에 대한 예외 처리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이 뭐죠 자바에서 파일리더라고 하는 이 API가 우리에게 강제하고 있는 것처럼 예외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중지됐다고 나오네요. 자 보시면 음 여기에서 제가 여기에 에러 표시를 클릭하면 자 이 에러를 해결할 수 있는 라는 방법 두 가지를 지금 추천하고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이 두 번째인 TryCatch입니다. 자 TryCatch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예외 처리를 해주는 거죠. 이거를 Eclipse가 자동으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리드라인이라고 하는 저 부분에서 Unhandled Exception Type IOException 이라고 나옵니다. 즉 IOException을 처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 있는 요 메소드를 더블클릭해서 선택하고 F2키를 눌렀을 때 나오는 이 메뉴얼을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어 이것도 보시는 것처럼 Throws가 있고요. 그리고 IOException 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 자 여기서 클릭해서 TryCatch를 Surround 예 감싸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에러가 이렇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요 BeReader라고 하는 이 변수가 여기 있는 실행에서 이렇게 초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내용이 어 초기화 초기화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Exception이 발생하면 캐치로 넘어가기 때문에 초기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이곳까지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예외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상황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은 그냥 예외만 있다는 모면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쨌든 간에 에러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ToDo로 되어 있는 것도 지워주는데 이렇게 ToDo Auto Generated Catch Block 이라는 것은 Eclipse가 자기가 만들어준 코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는 개발자가 해주기를 기대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주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 있는 버퍼드 라고 하는 부분이 이 안에 들어가 있거나 또는 인풋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트라이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비 리더 라고 하는 이 변수는 이 변수는 이 트라이 구문 안에서 선언이 됐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트라이의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는 지역 변수라는 뜻입니다. 또 그 얘기는 이 중괄호 바깥쪽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변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트라이문 안에서 비 리더 라고 하는 이 변수를 현재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존재하지 않는 변수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버퍼드 리더에 비 리더라는 변수를 저 중괄호 바깥쪽으로 빼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스트링 인풋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이 중괄호 바깥쪽으로 빼주셔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유효 범위와 관련된 부분이고 유효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 유효 범위 수업을 참고하시면 혹시 이해가 안 가면 참고해 주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외를 여러분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예외는 그것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강제하는 형태의 예외가 있고 어떠한 예외는 그렇지 않은 예외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강제로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상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다는 얘기에요. 자 그러면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끊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만든 어떤 예외가 발생했을 때 지금 try catch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예외를 해결하는 로직을 작성하겠다는 뜻이고요. 그것을 나는 지금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에 대한 다음 사용자에게 넘기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